11월 24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202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중 화재 산불 복합재난대응현장훈련을 16일 원주시에 소재한 성문사 성무유치원 1원에서 진행했습니다. 훈련에는 원주시 국립공원공단, 원주소방서, 원주경찰서, 36사단, 한국전력공사, 민방위 등 14개 기관 3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현장훈련을 진행하기 전 재난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두 차례 합동자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훈련으로 복합재난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시와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대비 태세를 확립해 언제나 안전한 원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강당에서 사람들이 행사가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19일 강원도 춘천시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하는 제17회 강원도장애인종합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적 소질을 개발하고 자아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3년 만에 처음 회원님들 대상으로 종합예술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감미가 세력뿐만 아니라 시상식이 끝난 후 음악, 그림, 서예, 글짓기 4개 부문의 현장 경연을 진행했습니다. 박물관 내의 카페테리아와 웰부에서 경연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각자의 작품을 만드는 데 공을 들입니다. 경연에 참가한 참가자는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연 종목 중 하나인 사진은 사전심사를 통해서 입상작들이 결정되었고 작품들은 박물관 경례에 전시했습니다. 입상한 참가자는 수상을 할 수 있게 도와준 협회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협회에 감사하죠. 만들어줘서. 행사를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강원도 내 각 시군대학 노래장의 경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각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별로 한 명씩 시상했습니다. 오랜만에 진행된 예술제가 목말랐던 장애인들의 예술적 재능을 뽐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대전중고재양군인회는 지난 14일 대전중고보훈회관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장나눔 행사에는 중고재양군인회와 재양군인 여성회, 대전중고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사랑가족 김장나눔 행사는 우리 재양군인회에서 국가유공자님과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저희가 자그나마 그분들한테 은혜에 보답하고자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도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보훈가족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김장이 그분들에게 나라를 위한 헌신과 또 노고에 늘 감사하고 있다는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봉사자들은 배추 500kg을 직접 절이고 김장에 상위군경지회 외 9개 단체 유공자 100여 명과 그 가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준호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열폐뉴스 홈페이지와 장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